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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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쟁 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형들 오늘 해볼게임은 야구 대전쟁 아무래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가지고 아 한 25일 정도 지났는데 양코탑을 한번 깨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층 일거에요 한번 어떻게 깨봐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제 여기부터는 나무 위키에 쳐봐야겠다 나무 위키 풍원 양코탑 30층에 뭐야 별거 안나오네 뒤졌어 여기 한마리만 나오다던데 어 안녕 약해 내가 더 약하네 응 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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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존나 쉬워 여기는 어 여기가 맨 마지막 보스인 척하네 존나 쉬우면서 레어 티켓 3장 개꿀이네 31층 31층부터 와 광란 나오네 뭐 광란? 광란 광란 응 그렇구나 심심하니까 반인원 넣어주자 미션 가서 뭐 뽑으라고요? 어 이게 뭐야 고양이 신선 고양이 신선 고양이 신선은 뭔데 응 파동을 뽑았는데 넹 야 근데 EX죠 미션 안써 쓰레기랄 것 같다 나중에 영상감으로 써야지 좋은야라고요? 아이 알았어요 잠깐만 생각 좀 해 보자 으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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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클리어 벽돌 열 개 얻으려고 내가 내가 벽돌을 얻으려고 했던 줄 알아 마 잠깐만 슥 뭐야 이거 어떻게 게임 밀치개캐 해야된다고요? 뭔가 멀리 날리 오오오 야 우르른 어디갔어 우르른 얘x tau누가 적 나와 여-악 존망 공략 보라고? 암바! 공략은 나를 괴롭힐거야 어떻게 깨는지는 알았어 오케잇 아 또 죽었어 아 미치겠네 빵 아 미치겠네 저거 좀 공격좀 해라 아이씨 술록 한마리만 여아니 어어 어어 이거 된다 밀어밀어 계복지 계복지 선데로 없어 계복지 어셋 annually 몇분몇 ett 으아아아아했 요 day blah 흐하 재물 히스톱 ąż progressed 뭐야 이거 이런데에 막히는 후그 없지? 야 근데 이렇게 쉽게 깨는데 봐라 야 시X 아까 전에 존나 힘들게 깰 때는 막 어? 깃털 주고 톱니바퀴 주고 막 그러다니 개X같은 맵에서는 무지개 깨달아 열매주네 이거 일부러 그랬다 시X 일부러 그랬어 내가 봤을 때 아이씨 아까 좀 이런 거 좀 주던가 이거 내가 봤을 때 보상 X처럼 나오면은 어려운 맵이었구나 해야 될 것 같아 39층 39층은 예급 흰적이 많네 흰적 한 마리 가볼 티어? 띠용 빵빵빵 야 저렇게 멀리서 공격 야 이씨 이빠라 성뿌로 하려고 X를 하네 저 새끼들 뒤질려고 아주 뒤질래? 미친놈인가 저거? 뒤져 볼 티어 한번? 야 밀려 밀어버려 밀어버려 야! 밀어버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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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밀어버려 음료카트로 아무것도 못하죠? 음.. 위타마이쇽 존나 느리게 오네 죽여버려 죽었다 이씨 미친녀석 음료카트가 했다 음료카트가 후후 40층 야 여기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찌끄레게 몇 마리만 나온다던데 그리고 한 명이 강하고 그냥 해봐야겠다 그럼 아야 깜짝 놀랐네 왜그리여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 어? 아니 이씨부레 뭐하는겨 이새끼 야 이새끼야 이새끼 벽부하네 이거 야 사푸로 따였네 뒤질려고 넌 뒤졌어 그냥 뒤졌어 너는 그냥 뒤지는줄 알아 반대만 어어? 어어? 야 때리려는데 누가 그러래 안 돼 이씨 미쳤나 뒤로가 이새끼야 이새끼 뒤로가 어 밀쳐 야 야 야 이씨 잠시 후 쑤악 아 저건 또 왜 안 맞냐고 이씨 이씨 그 끝 됐다 됐다 두아아앗 부아하아아앗 두아아앗 두아아앗 Diamond 어응 개멍지 어응 개멍지 됐다 아 크우 아 ME 깼다 LC 당신은 붕은 양코탑을 위해서 써버린 깃발의 개수를 기억합니까? 전 기억 못합니다 원트 했거든요 원트? 공략 안 받습니다 아 너무 쉽네 야 레어 티켓 8개나 있네 근데 맞아 님들 이거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리뷰해볼까? 이거랑 이거? 강한자에게는 복종하는 것이 우리집의 가훈 일하는 이상한 이유로 랭크 군단에 합류했다 얘 좋냐? 우르른 아빠라고? 야 뭐야! 왜 갑자기 이게 할아버지로 변했어? 야 한번 깨보자 과연 셀라나? 어허허허 어허허허 어 이 새끼봐라 어허허허허 파정은 좋은데? 한방 두방 세방 네방 다섯방 여섯 여섯방 id 괜찮은데? 라인 클리어가 미쳤다 라인 클리어가 데미지 보자 어? 합쳐서 합쳐서 7000이네 합쳐서 7000 아 야 이동사 때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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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속이 미쳤네 엥 엥 엥 엥 엥 гㄹ 어 엥 5000 5000 DPS 생각하면 괜찮은데 괜찮은거 같기더라고 야 아무튼 이렇게 두마리 얻었고 마지막 관문 이쪽 가서 놀아보자 3,200원은 좀 할아버지 많다 할아버지가 많네 할아버지가 많네 할아버지 짱잘민다 저기요 저기야 뭐할라 갑분사보소 더이상 출격할수 없대 아니 너무 어려걸려 오케잇 잡았다 그럼 얘는? 혼자서 안돼? 우라랑가 내 구방은 소환해줬다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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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튼 오늘 이렇게 양코대전쟁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심심하니까 하나만 뽑아보자 안해 롤해야지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